9일 카카오는 음성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미니와 헤이 카카오 앱에 K-Weather 제공 날씨 예보와 실황 정보 기반 태풍 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 미니는 카카오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 I가 탑재된 AI 스피커이고 헤이 카카오 앱은 카카오 I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카카오 미니와 헤이 카카오 앱 사용자는 헤이 카카오 태풍 강도 알려줘 헤이 카카오 태풍 예상 경로 알려줘 헤이 카카오 지금 오고 있는 태풍 이름이 뭐야 등의 명량을 통해 태풍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 한편 카카오는 지난 7월 카카오 미니 올스톱 기능과 프로야구 생중계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. 카카오 미니 올스톱 기능은 외부에서도 헤이 카카오 앱을 통해 카카오 미니를 끌 수 있는 기능입니다. 프로야구 생중계 기능은 원하는 팀 명을 말하면 경기를 생중계로 들을 수 있습니다.